여기가 신혼집이 나와요. 정혜님 화장고 칠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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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방나시는 게 많으세요. 너무 귀엽다. 날 다 쳐다보는 것 같아. 뜨겁다. 따뜻해? 뭐라고 할까요? 따뜻해. 여기서 저희가 지류. 라인으로 보면서. 콜렉팅 카드. 총 8종이 한 세트예요. 얘네는 3종이 한 세트예요. 표시해드릴게요. 랩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러링 슈트가 있어요. 한 세트 한 세트 랜덤 없이. 그냥 바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옆에서의 경우에는 쓰레기 스티커가 랜덤입니다. 이게 들어있어요? 감은 그거예요?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걸 진짜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와. 이건 디테일이? 이거 정말 인기 많으세요. 아 좋아. 이거 정말 많이 사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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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이거는 못 이기겠네. 잠깐만. 댕댕이에서 도배로만으로. 우와. 너무 잘 예뻤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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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기 컨셉은 이네스의 화장대.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네스랑 카세일이 얼굴에 들어가요. 직접 만져보셔도 돼요. 뻥뻥할 때마다 떨릴 것 같아. 네. 여기가 1호부터 4호까지 5개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선비 있어요. 그래서 포장지에 보면 이렇게 이네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립밤. 얘도 동일하게 여기 군막으로 립밤에 포장지 패키지에 같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비티나네. 영희님 화장고 칠게요. 영희님이 이런 거 되게 화려한 거 좋아하시네. 전생에서는 화려하게 패가 그치 그치. 전생에서는 이제 이거 스포 아니야 스포? 스포인가? 오늘 OOTD 검정색 옷이 풀망. 나 이네 까마귀. 저도 까마귀에서 발끝까지 있어요. 영희님이 원래 까마귀시잖아요. 저 발끝까지 까맣게 입고. 까맣게 입고 3종이 3,500원이라니까? 각이 아니야? 아닌가? 맞아. 이게 3개가 한 분에 3,500원이야. 시즌1 표지랑 그리고 시즌2 표지. 오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렇게 저런 표셜에 남은 게 이렇게 3종이 3세트. 토큰 캐스탄. 그래서 이렇게 3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근데 되게 싸다. 맞아요. 저희가 약간 컨셉이 그거예요. 1장 그런 사업처럼. 확실히 있는 집은. 그리고 스키퓨처스의 S2 버전으로 따로 제작을 한 거고 코어 얜 4종이 있어요. 그래 이런 예쁜 바투들이 진짜 비싼데. 야 아이돌이었어 봐. 이거 하나에 19,000원이야. 나 진짜 부럽다. 이게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저희는 더워낸 초콜릿이라면서 콜라보를 했어요. 이거 먹고. 맞아. 그리고 복잡이. 근데 이거 퀄리티 진짜 좋다. 그래서. 이거 에필로그. 진짜 예쁘다. 에필로그 3화. 맞아요. 그쵸. 원래 소설. 아 왜요? 글만 볼 수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SB. 저희가 새롭게 나왔어요. 블록 액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카센다. 이네스 어린 시절. 이네스 같은 경우에는 양남이. 어머어머어머. 간행부. 저희가 지금 이 결혼만 간행부는 1번부터 4번까지 나와요. 네. 스프델인가? 안전판. 아니요. 아쉽네요.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 어 그래도. 스프델 인증을 하시는 분들만. 아. 모두가 즐길 수 있어요. 스프델. 너무 야해. 왜 안 보는 없지? 네가 블룽이라니. 너무 귀엽다. 얘네가 오리지널인데. 이제 다른 옷을 저희가 좀 입혀서. 비티를 좀 해놨어요. 난 난 이슬. 왜. 뱀비라는 제품이고. 이네스가 직접 사용한. 다기류라는 컨셉으로. 이거 저희가 제작을 했고. 하나만 구매해도. 여기서 이종을 줄인다. 여기서 신혼집이요. 4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이 포스터 사정 중에 하나. 오. 그리고 8만원은. 포몰러. 2개 중에 하나. 랜덤으로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저희 이제 원단점. 오. 작가님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셨어요. 저희가 좀. 제품분이 좀 저렴해요. 다른데에 비하면. 여기는 약간. 그 앞마당의 정원 같은. 그 느낌으로. 저희가 생겼어요. 그. 그. 내가 껴도 되나? 영윤이 한 번 앉아보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